미니타 미니타 선생님, 그냥 못 쓴 거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중머리를... 중머리는 어지간히, 중머리는 이제 감들이 어지간히 온 거 같아 이제 중중머리를 얼른 또 쳐야 돼 그곳에 한 번 중중머리인 만큼 충족머리도 또 우리가 능숙해안게 터궁딱쿵딱딱쿵쿵 적궁궁 시작 터궁딱쿵딱딱쿵 꽁터궁딱쿵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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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터궁딱쿵딱쿵딱쿵 꽁터궁딱쿵딱쿵 꽁터궁딱쿵딱쿵쿵딱쿵 잘한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야 대환경으로 설설이 날이 쏘서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흐르구나 굴근도 굴근노라고 복시다가 니 굴림은 못하니라 진댁 성주는 와가 성주 전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댁 안에 공댁 성주 중년 성주 예전 성주 서늘일곱삼년 성주 서른일곱사 년 성주 아가 주막 성주는 시곤일곱일으다 이루다 대화할 영혼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깨라 만성 깨라 변신이야 성주야 성주 누구나 성주 근본이 어디 메뉴 경상도 안 동 땅 앞에 비관 솔시바던 공동산에 던져더니만은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광장복이 되었구나 저리 제중이 되었네 당당장 승리적 벌어졌구나 대화할 영혼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숙지하여 막양성 침묵 거위에 건보다는 조각 모구떤 모웅 녹물걸레 변볕이며 절대 갈빈이 괜히 기냐 우락 중 아랍이 백년 은전행 자기 편신해 준 안이 놀고 부어떠리 한송정 술을 매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안감 여 띄워 놓고 줄이며 간주 많이 쉬라 술렁 숲에 뛰어라 황경 포데로 가자 해라 만수 해라 대신이야 내 화면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상사선생님 우리 청사선생님 친구분이고 서예가 그 옆에 여자 선생님도 서예가 우리 선생님은 아시지 한국화 얼마나 잘하시는 선생님이신지 몰라 심사위원도 하시고 국전에 아주 대단하신 선생님이시고 좀 더 포인트만 사야죠 그리고 중중머리를 더 빨리 모르면 사실은 그게 잦은머리도야 왜 이렇게 다 잘해요 아 그러게 말이야 아 그게 원래가 간지 속이 있고 장에 끼들여 뭉치고 일찍 오고 그런 분들이라 이렇게 잘하죠 안 빠지고 아니 근데 똑같아네 일찍 온 사람이라도 일찍 온 사람이라도 그 말하고 싶어서 그 말하고 싶어서 야 저 반전 반전이 있는 양반이야 저 양반이 반전이 있어 일찍 온 사람이랑 똑같다고 저렇게 말하려고 아이고 하여튼 아이고 반전 대망왕이야 그 거참 아니네 다 반전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진머리를 또 요요요 해야 돼 자진머리를 아 그래도 우리 잘 치네 자 덩궁궁 딱궁 자 시작 덩궁궁 딱궁 덩궁궁 덩궁 덩궁 딱궁 덩궁 딱궁 해장군방 벌복어 삼살방어 이사방어 오구방에다 마치 부찌 꿀 붓는데 부찌질 호박에다 말도 바꿔 길가는 과는 향후 바지구를 듯 시부 들었던 걸 지멸은 내역조 꾹 꾹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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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피사 넣고 지망건 변가 끊고 새갓 보면은 딴 끓이고 반진병이는 대천 복사댕이는 돼지 말 놓고 봉사는 똥 그러고 깨벳 부이는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변기 전에 다 말라기기 딴전에 다 물 다 놓고 이놈 심사가 이랬도 헌기 삼강을 아느냐 이놈 심사가 이랬도 헌기 삼강을 아느냐 이놈 심사가 이랬도 헌기 삼강을 아느냐 아유 아유 뭐소쌈 뭐소쌈 자 이렇게 해서 자진물입과정은 하셨어 이제 오늘은 새로운 장단을 한 개를 배워보는 의미로다가 자진 육자배기 노래 하나를 배우겄어요 자진 육자배기 육자백인데 빨리 치는거에요 을 새house 초대 Perquè 초대 Perquè 하나, 둘, 셋, 넷, 아랏어 하나, 둘, 셋, 넷, 아랏어 국가같이 고운을 꿀메고 거치기 맺었고 아직 없지만은 그 걱정을 우리 거치기 깊었던 마음은 언제나 그립고 뻑뻑게 쓴 사정일 꽃날이 이것을 하나 배워야 써. 그래야 또 이런 리듬에 익숙해져. 진양조인데 진양조인데 이거를 빨리 하는 것이 잦다. 그러니까 빠른 진양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템포는 진양조는 사실은 이것보다 자진진양조가 더 빨라도 돼.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더 빠르게 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여기에 조금 약간 느직하게 가는 것이고 진양조는 느린 거 느린 육박인 거 아시지?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셋 둘 셋 둘 넷 둘 다섯, 여섯, 넷, 이케, 넷, 이케, 다섯, 이케, 하나, 둘. 내가 왜, 여기서는 매번 하나를 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섯, 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냐면 이제 이거는 저기 봐요 진양조는 이제 6박씩 이제 그거로 나누어서 치지 않고 남도민요에서는 그냥 그렇게 합을 매번 쳐도 상관이 없지만은 남도민요니까 그지만 판소리에서는 그렇게 매번 진양조에서 덩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되도록이면 덩소리는 아니 안 치지 않고 그러니까 네 번에 한 번 써 그러니까 첫 번에 치면 그다음 다섯 번째 장단에서 치고 그다음에는 아홉 번째 장단에서 치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24박이기 때문에 6, 4, 24, 6, 4, 24 6박씩 그렇게 하고 패키지로 돼 있어 꾸러미로 그러니까 네 장단씩 묶어서 한 꾸러미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막 아무데나 덩덩하고 치면 안 된단 말씀 근데 이 잦은 육자 매기는 그거보다 훨씬 빠르고 템포 자체가 빠르고 저기 6박이지만 빠르고 그 다음에는 매번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5박, 6박은 맞춰주고 그 다음은 날에 그 다음은 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